안녕하십니까. 서울 인디에니페스트 2024 성형자 겨울잠 감독 김오석입니다. 겨울잠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의 세상에서 겨울잠을 반납하면서 폭주하는 너구리를 따라 모두가 겨울잠을 자지 않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통해서 연출 무엇을 도외냐라면 무한경쟁사회에 뛰어든 우리들의 모습을 약간 동물로 약간 코믹하게 빗대어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제가 생각하는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찾아서 보는 것도 좀 귀여운 포인트 관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 분량도 엄청 길고 저 혼자라면 이 이야기를 담지 못했을 거예요. 같이 참여해주고 도움을 많이 주신 매치박스 대표님 그리고 저를 엄청 서포트해주고 저의 작업에 엄청난 힘이 되어준 룸메이트 김재영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제 작업에 도움을 준 후배들 자,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애니메이션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서울 인디애니페스트에서 만나요? 하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